사실 보면 지금 전공의 복귀율이 9%입니다. 그러니까 1만 명 가운데 900명이 복귀한 겁니다. 그런데 평균값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이 9%에는 필수의료가 이른바 바이탈학과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분들 큰 소리는 뻥뻥 치는데 상당히 다급한 겁니다. 병원에서 1만 명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 가운데 900명이 돌아왔으니까 9천 명이 안 돌아온 겁니다. 평균적으로 대학병원의 인력 가운데 40%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급 상황을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포카페이스를 하는 거죠. 겉으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분들도 상당히 좀 초조한 상태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학병원이 정상화가 되기 힘들고 그다음에 인력 공급망 자체가 와해가 되니까 현재 복귀율이 한 9%에서 10%. 앞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잘 해야 하면 20에서 한 30% 정도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공의들 입장은 아주 확고하고 정부는 복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의 아주 조선일보의 구석에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정부가 규정을 바꿔서 9월 전공의 복귀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 제목만 보게 되면 정부가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목만 보게 되면. 그래서 대부분의 독자들은 정부가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공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생생만 내리고 본지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대학병원 가동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대단히 지금 쫓기는 입장이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분들은 그냥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원래 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도 오는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정 중인데 이것은 현재 규정이 전공기가 소련 도중에 사직하게 되면 1년 내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현재 규정을 바꿔서 올 9월부터 다른 병원의 동일과 연차로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사직 전공기가 조기에 돌아올 수 있게 길을 터져서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기사를 쓴 기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부가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대단히 긴급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필수가의 전공의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유화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임입니다.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 이분부터는 의사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제 정부가 이렇게 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공의 복귀를 단기간에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여러분들 화급한 겁니다. 정부가 일을 벌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러면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인력 공급 체계가 다 이러면 그냥 붕괴가 되고 대학병원이 이러면 경영단이 심화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한테 업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돌아와 다오 돌아와 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 대학병원의 인력 구조를 들여다보게 되면 답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전문의 전공의를 마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계약률이 77.9%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분 전체가 3천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거는 전문의입니다. 전임의입니다. 교수분들입니다. 교수분들인데 이 전임의가 3천 명입니다. 전공의들이 만 명인 겁니다. 만 명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900명이 돌아오는데 대부분 필수과는 하나도 안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정상화가 될 수가 없고 촘촘히 연결된 인턴, 전공의, 전문의, 교수 이렇게 연결된 구조외과가 끊어져 가지고 몇 년 차 여러분들 사람들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게 됐으니까 정부가 내심 여러분들 당황을 한 겁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 명의 거치가 맹악해져야 된다. 그런데 전공의들의 입장은 거치고 뭐고 당신들이 우리가 2월 달에 사직서 내고 나갔으니까 사직서 수리하면 되지 그걸 전화 걸어 가지고 돌아올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9,900명 전공의들이 전화일을 아예 받지 않거나 거치 결정을 안 한다. 전공의들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거치를 결정하지 않았느냐 2월 달에 사직서 냈으니 그거 수리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우리한테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퇴직금 정산하고 2월 달로 사직서 수리하고 그런 법적인 책임이 우리가 없어지니까 그걸로 깨끗하게 정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만 명이 거의 돌아오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많은 인력들이 필수 의료과에 속한 분들인 거죠. 대학병원이 정상화가 되기가 힘든 겁니다. 평균 40% 정도입니다. 병원 5곳에서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니 의사분들이 정상적으로 수술 같은 걸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거를 시간 가면서 점점점점 더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확실히 아는 겁니다. 전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학병원이 정상화가 안 될 것이고 대학병원이 정상화가 안 되면 경영당뿐만 아니고 환자의 불만이 뭡니까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100명이 하던데 40명이 빠져버린 겁니다. 못하겠다고. 이런 짓을 여러분도 지금 저지른 겁니다. 조선기사에는 욕들이 많은데 이 기사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을 더 정확하게 유의하기 위해서 몇 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나간 정부입니다. 아직도 해결책을 모르고 미봉책으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원점 재검토 없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전공의 7대 조건을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건복지부가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요구 7개항에 대해 논의는 전혀 안 하고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면 더 이 엇박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 2월에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하고 전공의들에서 밀린 급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리고 9월 전공의 모집하면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갈 건데 끝까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간을 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관리들의 경쟁력이 이 정도인지는 참 뜻밖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전공의들이 범법자들이니까 우리가 그냥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헛다리를 여러분들 짚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을 생각해서 보건복지부가 이러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사실을 국민들도 잘 압니다. 보건복지부가 두려워한 것을 국민들이 아는 겁니다. 전공의가 배출이 없다면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어려운 수술들을 누가 담당할 겁니까? 처음부터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은 못을 박아놓고 어렵게 하니까 결국 손해보는 사람들은 국민과 환자가 아닙니까? 환하게 이런 국민들이 보건복지부 관리들 이런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전공의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당신들의 면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공의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분명히 쥐고 있어야 되니까 행정처분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여러분들 법적인 책임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뭉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2천 명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은 쏙 빼놓고 나간 사람들을 용서해 줄 테니까 더러워라 지금 필수 의료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흉부외과 전공의들은 78명대던 사람들이 100%가 다 떠났는데 자우튼 윤 대통령과 복지부는 전 세계가 불효화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박살낸 역사의 대재인이 될 것이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관리들도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니까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큰일이 났으면 매듭을 단칼에 자르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뿌린 자가 거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붕괴는 시작되었고 정부는 한 사람 때문에 해결책도 없고 해결할 생각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 환자나 국민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민주국가에 사직하면 사직 처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2월달에 사직했으면 사직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공의들이 그동안 얼마나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고생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동계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입니다. 전공의들이 노예입니까? 이들은 아무래도 이제는 돌아오기 힘들게 됐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를 띄워서 환자를 외국으로 나르고 의사들은 외국에 수입한 다음에 큰소리 쳤으니까 당신들이 큰소리 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실상과 진실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 보건복지부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과 사기와 조작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쏘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처리하든지 간에 올바른 쪽 정의로운 쪽에 써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사심이 가득한 정책을 거짓으로 이런 국민들한테 세일제를 한 겁니다. 그 국가를 지금 지불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정신을 전혀 못 차린 겁니다. 이미 전공의들은 착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피려간 겁니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2천명 의대 정원 계획을 전면 백제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체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정 부담을 완하라. 주 80시간에 달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한 걸 개선하라. 전공의를 건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처리하고 전공의들의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 개시 명령을 전면 폐지하고 강제노동금지조항을 준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부가 전공의들은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국려지책입니다. 마치 전공의들을 위해 규정을 바꾸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전공의 없이는 의료현장이 수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은 했지만 이런 끝내는 것은 결국 의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절대 의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제가 이런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운영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논평에 대한 원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핵심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는 것은 전공의 없이는 의료현장이 수습이 안 됩니다. 지금 정도는 윤 대통령들 아실 겁니다. 지금 정도는 한덕수 총리가 알 겁니다. 지금 정도는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잘 알 겁니다. 전공의 없이는 대학병원의 40%를 구성하는 전공의 없이는 의료현장이 수습되기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얼굴은 세워야 되고 면은 세워야 되고 체면은 세워야 되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드러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마치 전공의들을 위하는 것처럼 전화 받아 가지고 사직의사 밝히게 되면 9월 달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대의 정원은 했지만 이를 마무리하는 것은 전공의들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대통령께 정확하게 보고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밀어붙여 가지고 2천 명은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파장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부는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 이기고 난 다음에 지는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병원이 정상화 안 되고 수술 일정이 이름되면 무한정기름 지체가 되게 되면 불만이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기에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네 고개 바짝 쳐들고 목에 힘주고 눈 불아리면서 선처없다던 윤석열 씨는 어디 가셨습니까 당장 전공의들 다 목 자르고 그냥 내일이라 다 목 날릴 것처럼 보이던 그 기백과 그 용기와 그 호방함과 그 용명무상함은 다 어디 갔습니까 고개 바짝 쳐들고 목에 힘주고 눈에 이런 힘 세게 넣고 일체의 선처가 없고 2천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조정할 수 없다는 그 용기를 부지렸던 윤 대통령께서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깨어있는 보통 시민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죠. 2천 명 정원 취소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엉뚱한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의로가 망한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자리를 보장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라 이야기죠. 당신 보수한테 이렇게 가면 의로를 가 망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자리 보존하기가 힘듭니다. 벌써 100만 넘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탄핵 저 동네 사람들이 지금 배르고 있는 게 탄핵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충정에서 방송을 제가 하는 겁니다.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들 대통령께 직언을 해라 이렇게 가다가는 의로가 여러분 다 망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 당신 그냥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 빨리 회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기사에서 가장 많이 거의 비난한 사람이 사라질 정도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전공이 나간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이대로 못 살겠다 이제 사람들이 죽어 나갈 거 아닙니까 수술을 못 받으니까 암 같은 걸 이러면 전의가 되기 때문에 즉시에 수술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자를 생각하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예술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일 뿐 그리고 그 위에 누움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